오늘은 저희의 엠카, 첫 번째 엠카예요. 엠카 부탁드릴게요. 잘할 수 있겠죠? 벽면으로지? 당연하지? 되게 멋있는 전원색 벽면으로 되어 있고요. 엠카의 벽, 느껴볼게요. 첫 음방인 만큼 약간 저희 멤버들 다 설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세요. 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음악방송이 오늘인 거잖아요.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요. 보고 있나? 내 사랑이다. 일찍 자려고 했는데 조일애랑 제가 침대에서 한 2시간을 떠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영양가 있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무대하는 데 큰 저희가 힘을 얻고 하지 않을까. 저희는 차에서 콘소냐를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저는 그냥 박렬하게 나의 아래꽃이 듣고 부르면서 왔어요. 박렬하게 이래서 자다가 제 바퀴가 끼워서 부르고 뭐 하냐. 거울 닦은 소리. 엠카 거울 닦은 소리. 화이팅. 너무 떨려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거예요. 카운트다운 첫 방을 마쳤어요. 안녕!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 아직 이거 붙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얘가 얘가 기념으로 갖고 왔구나.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아! 나도 어디 없나? 어디 안 보구나. 나는 반짝이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언니 손 진짜 반짝거리고 반짝반짝. 오늘 아침에 얘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를 갈고 하게 돼가지고 안 하는 척 하고 싶대요. 내가 표현을 안 해요. 해야 하냐고요. 해야지 알죠?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그쪽은. 조수야 혼내러 갈게요. 포팔키즈 홈버디 탑. 시윤 언니가 저에게 선물을 데뷔 축하 선물을 주고 왔어요. 아니요. 또 저희 과일로 다. 오! 체리! 나잖아! 진짜예요. 제가 눈방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죠? 전 해봤어요. 제 손바닥이 지금 까매요. 이거 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직 손 안 씻었어요. 영광의 손. 솔직히 처음에 진짜 긴장 많이 됐거든요. 긴장하네요. 하면서 멤버들이 장난도 쳐주고 진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활동이 진짜 기대돼요. 솜씨. 아니 곧두단님. 솜씨가 자꾸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오히려 당당해. 습관이에요. 왜요? 진짜 습관이에요. 뭐 어때? 진짜 근데 우리 오늘. 어머. 다들 너무 좋게 말해주신 거예요. 진짜. 저희 팀이 유난히 실전을 겪고 나서 성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한 번이라도 겪으면 더 성장. 부딪혀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RBW 최고. RBW 최고. 샤라웃 투 RBW. 셋 넷. 인기가요에서 만나요. 인기가요 도전.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착실하게 마이크와 인이어를 정리하고 있어요. 맞아요. 흑인톤. 예쁘죠. 예쁘죠. 저희의 첫 빛마이크. 오래가자. 오래가자. 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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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희 인기가요 첫 녹화가 끝났어요. 뱀. 말해요 말해요. 제가 키우는 애완 애완이고요. 아니 아니 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모든 음악방송들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악방송마다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밤을 새고 와서 밤을 괜히 샀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잘 자야지 힘이 나고 잘 자야지 노래가 잘 나오고 잘 자야지 무대를 잘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뭘 가져갈게요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갔다 올게요. 안녕. 안녕. 이거 봐요. 첫 인스타그램 매점에 갔다 왔어요. 저는 데뷔한 실감이 이제 나네요. 잘 안 났었는데 이제 나네요. 뭔가 너무 신기해요. 네. 어릴 때 선배님들이 TV에서 드시는 거 봤는데 우리가 직접 감격스럽다. 앞으로 매점 모범생이 되도록 할게요. 저희 대근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근상 받을 거예요. 화이팅. 안녕. 먹으러 가야지. 렛츠고. 렛츠깃. 3월 셋째 주 금요일 뮤직뱅. 안녕하세요. KMG 체인. 고은.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핫 데뷔 신인 퍼플키스랑 만나볼 텐데요. 자 가보실까요? 네 만나봤습니다. 역시. 정말 듣던 대로 멋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자는 것도 어쩌고 엣지 있으신지. 엔딩 요정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일단. 앰카우프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엔딩 요정이 엔딩 페어리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뚜하. 뚜하. 엔딩 요정이 된다면 뚜하님만의 엔딩 표정을 보여주세요. 8, 7, 8. 이게 뭔 표정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날마다 달라져요. 이게 무슨 카메라냐면 배틀말은 지켜야 되는 그런 카메라예요. 수아 씨 엔딩 요정이 많이 잡힌다 하면 이 표정 꼭 해줘야 됩니다. 옳지. 오늘도 어김없이 먹이를 저장 중인 햄찌 님. 엔딩 요정이 된다면 할 표정을 보여줘야 돼요. 퍼플 온 더 타. 케이지한테 엔딩 요정이 된다면 물어보고 올게요. 네.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진짜로? 아 오케이. 퍼플 온 더 타. 이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야 근데 왜 핀이 잘 어울리냐 채영아. 아 진짜요? 엄청 잘 어울려. 이러고 할까? 저 머리 수정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다 핀을 꽂아드리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왜죠? 이렇게 하면 잡혀요? 이러면 엔딩 요정이 잡히거든요. 엔딩 요정이 잡히거든요. 아. 기름이 잡히는 게 아니라 엔딩 요정이 형의정이 잡혀요. 아. 퍼플 온 더 타. 아. 아. 아 이거는. 이런 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있으신가요? 이거는 지금 각이다. 기름 잡기 말고 엔딩 요정 잡기. 저희 이제 음악방송 1주차가 끝나갑니다. 쇼케이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주차가 끝나간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악방송을 거의 일주일을 거의 다 돌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무대무대 열심히 이루고 있습니다. 2주차 무대에는 더 나아주는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스티. 도시 언니가 눈썹을 올리는 것에 화제가 있는데요. 도시 언니가 눈썹을 올리는 것에 화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작. 눈썹을 올리냐? 의미는 없고요. 네가 감이? 오 네가 감이? 약간 아침드라마 감성인가요? 오늘 4시? 4시 정도에 회사 출발을 해서. 아침에 저만 거의 저만 빼고 다 이러고 있고. 저한테 눈이 완전 이렇게. 코혁이 아침에 얘기했던 말 똑같이 할게요. 졸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를 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뭘 했냐면 자기는 이제 몇 시에 자야지 잠이 안 오고 알겠대요. 그리고 다 모두 졸릴 때 혼자 괜찮았는데. 막상 지금 오니까 지금 혼자 졸려 하고 있어요. 아니 사기 거짓말이래. 아니 사기 거짓말이래. 넌 아직 널 몰라. 너 여기로 노래 부를게?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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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로 하잖아 맨날. 세모! 오늘의 엔딩페리. 엔세. 엔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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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트 아줌마. 야 그루트 주세요. 야 그루트 없으면 요 그루트 주세요. 저 옛날에 런닝맨 보고 알았어요. 저 런닝맨 키즈거든요. 어 나도 무한도전. 그래서 무야호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야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